온감문제연구소 4부 이어갑니다. 이번에 다룰 사안도 상당히 엄중하고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내일 의사국가시험이 시행이 예정돼 있었는데 정부가 예정대로 치른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바꿨죠? 일주일 미루는 거예요. 오후 한 4시 좀 넘어서 3시 좀 넘어서 고속보가 나왔네요. 정부 이제 일주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7월 8일에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일주일 미룬다고 얘기하고 나서도 의협 얘기는 철회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거부다. 그러면 결국은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일주일 뒤에 또 미뤄지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의협에서 대전앱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철회. 그걸 꺼내기도 정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철회 전에 나왔던 것은 백지화 또는 원점재검토 이런 정도면 될 분위기였어요. 협의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정부도 정책의 방향이 있는데 백지화 원점재검토 얘기를 할까? 그런데 오늘 얘기를 보면 했다는 거예요. 원점재검토. 사실상 뭐가 원점재검토냐 하면 의사집단과 협의를 이어가는 과정에는 정책은 실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의 결과가 도출돼야 되는데 합의 결과는 의사집단의 이해가 반영이 된 절충안이어야 합의가 되겠죠. 아니면 영원히 합의가 안 될 테니까 그러면 영원히 정책은 추진이 안 되겠죠. 그럼 이 정도면 사실상 원점재검토 아니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관련 이해단체에서 파업하고 우리 받아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원점재검토하고 철회한 적이 있는지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의사협회만. KTX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했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의사의 정원수가 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가지고 10년에 1년에 400명씩 10년에 4천 명 증원한다니까 이렇게 의사협회하고 대전공의 협의회가 이렇게 강하게 정부에 대고 철회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벼랑구 전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왜 하기 어렵냐면 이렇게 해서 만일 철회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든 관련 단체 이해단체에서 다 들고 일어서겠죠. 그래서 저는 정부는 지금 코로나19 정말 상황에서 엄청나게 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또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정부 정부가 국가를 이끌어 나가려면 0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라 지금 의사협의회나 정공의 협의회에서 제일 반대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의사수를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 의사수를 왜 증언해야 되느냐. 의사수를 증언하자고 할 때마다 지금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벼랑구 전설을 써왔어요. 그래서 앞전 정부들이 계속적으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부 정책을 철회를 한 거고. 이번에는 좀 저는 본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좀 해봅시다. 과거 정권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는 방금 이행은 저의 차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협에서도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일단 대전자에서 동의했거든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장 김영수 병원장도 2019년 12월 21일자 신문사설에서 당장 의사수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분은 지금 와서는 정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의사수를 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밥그릇 싸움 아니냐.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 여러 의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의협지도부나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진 의사들이 이게 좀 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수 증언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네 가지 사대 악천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의사들이 그야말로 자충수를 둔 거예요. 왜냐하면 3번은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그렇죠. 이건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한의와 양의 간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방첩약을 급여화한다. 이거 완전히 오해가 있는 게 하들이 사실은 상당히 화났어요. 이 양의들은 기존에 그 수많은 항생제가 있는데 새로운 항생제 몇 개 나오면 그거 급여화시키는 게 뚝딱 이루어지는데 이 한방은 그야말로 이제 어떤 의료보험 혜택을 못 보니까 비싸다는 인식이 큰데 지금 보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약을 반값으로 만든다며 그게 아니고 이게 월경통하고 안면마비 딱 한 세 가지의 검증된 한약을 3년 동안 의료보험 적용하는 걸 시범해보자. 시범 적용해보자. 올해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그런데 이걸 반대하느냐. 이게 사대 악에 들어갈 일이냐. 네 번째는 이제 비대면 진료잖아요. 이거는 이제 의사조직이나 병원조직 내에서도 입장이 좀 엇갈려요. 사실 한 2000년대 초반에는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거 하자고 이루기가 막 했어요. 대형병원 중심으로. 그런데 개원의들은 반대를 했죠. 그럼 동네 병원 누가 오냐. 다 좋은 종합병원에 비대면 진료 신청하지. 그런데 이번에 보면 비대면 진료는 의료 사각지대에만 특수하게 쓴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범용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용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3번 4번은 빼도 돼 사실은. 그런데 의사들이 1번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에 합리성이 있다. 그것을 우리와 협의해서 절충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2번은 절대 안 된다. 공공의대 신청을. 공공의대 설립.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얘기를 얼굴을 맞대고 해보니까 사대학 철회가 아닌 거예요. 잘 떼고 포떼고. 공공의대 설립은 왜 안 된답니까? 공공의대 설립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선발 방식 자체가. 그 얘기는 무슨 지시도지사가 추천 또 시민아재가 추천 그런 정부에서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남아요. 뭐냐면 이거는 발의만 된 법안이고 통과 안 됐지만 의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공공의대 졸업자는 서울의대 교수로 우선 유명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법안이 최근에 발의된 것에 대해서 공공의대를 키우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러면 국회의원의 개인 발의라고 통과도 안 됐으니까. 여기 보시면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의사를 뽑더라도 결국 어차피 공공의대에 나온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수도권이 아니라는 공공의대가 설립된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되니까. 우리 법무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무관으로 군대에서 10년간 있어야만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건데 공공의대를 설립하게 되면 결국 10년 의무복무 기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수도권과 피부과 성형외과로 의사가 몰리게 될 것이며 나중에 치열한 경쟁을 우려해 지역의사도 뽑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밥그릇 싸움인 거고요. 그러니까요. 의사들은 그렇게 말 안 할 테니까 표면적으로 내가 경쟁이 세지니까 그렇게 말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뽑는 거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다 반박이 됐잖아요. 그건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공공의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다른 이유 있어요? 일단 선발 인원 자체가 우수한 학생들은 수도권 내에 있는 의대에 갈 것이고 아무래도 성적이 좀 낮거나 실력이 없는 학생들이 공공의대에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의료서비스의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까지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법고시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법고시 출신들 또는 지금의 검사나 판사나 그때 당시에 검사, 판사, 변호사, 법조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법률 서비스의 질이 엄청나게 하향 조절되고 정말 질이 안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50명 뽑을 때 똑똑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1,000명, 2,000명 뽑으면 그중에 똑똑하신 분 50명, 500명 없을까요?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제 친구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저기 지방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학력고사 차이로는 몇 점 안 납니다. 한두 문제 차이에요. 그런데 서울대에 들어간 애가 저기 지방대 의대 들어간 애를 엄청나게 무시하더라고요. 수능 점수 몇 점 안 차이 나는데 그런 논리가 아닌가 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10년 뒤에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결국은 수도권으로 몰려왔을 때 지금 수도권에 있는 의사들도 결국은 많은 의사들의 목적이 개업일 것입니다. 그때 그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올라왔을 때 자신들이 경쟁해야 될 의사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계를 보시면요. 서울에서 가장 파산을 많이 하는 직종이 의사입니다. 현재도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는 개업을 하게 되면 비싼 돈에 의료기기를 값비싼 의료기기를 리스해야 되거든요. 장비 이런 게. 공간. 개업하는데 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률도 제일 많은 거예요. 의사가. 그런데 만약에 지역에서 10년 동안 살고 거기에서 인맥도 있고 생활처점이 거기 있는데 내가 10년 다 의무복무 했다고 해서 수도권으로 서울로 사람 많은 데로 온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수도권에서 개업을 하는 것보다 지금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보면 오히려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그 외곽지대에서 일하시는 분이 금전적인 어떤 버는 수입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안 가요 그래도. 그런데 두 분의 이야기가 지금 언론에 나온 이야기에 총집대성이에요. 제가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 논리로 싸우는데 제가 이야기를 직접 들은 의사분은 그게 본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공공의료가 필요할 정도로 꼭 필요한 진료분과인데 없는 거. 그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산부인과 요즘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저출산 시대 분만 잘해야 되는데 태아와 산물을 잘 돌봐야 되는데 잘 안 간다. 그리고 소아내과 이런 데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업했을 때 돈이 잘 안 되는. 흉부외과 우리 아이가 심장이 아프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에요. 심장 수술인데.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정형외과. 그러니까 의사들끼리도 정형외과는 가장 힘든 직종. 막 정말 톱질하고 피튀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분야가 필요한데 의사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피부, 성형외과. 어찌 보면 시술도 좀 덜 위험하고 쉽고 돈 많이 벌고 시장이 넓은. 보험에. 그런데 이 의사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지역에 흉부외과나 소아내과나 산부인과나 이런 과가 의사들이 안 가서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진료과목이 병원에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가고 싶어. 그런데 그 과목이 없어. 일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 봉사정신을 가지고 내가 지역에 가서 나는 정형외과로 일할 거야. 그래서 다친 사람 많으니까 농촌에 이 사람들 돌봐줘야지. 그런데 병원에 그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고 나서 느린다고 해줘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일리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에서 의정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의정협의체뿐만 아니라 의정환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자협의회도 있고 직접 소비자의 의견도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의정민협의체로 되겠죠. 의정민협의체로. 의정환협의체로. 그래서 소비자의 얘기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사협회나 대한전공협의회는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상이라는 건 이렇잖아요. 벼랑끝 전술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정부에 대해서 철회하라.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이건 협박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전략이 없다. 협상이라는 건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야지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협상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부인과 안 가고 소아과 안 가고 돈 많이 되는 성형외과고 그다음에 피부과 이런 데만 간다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의사들이 계속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의료수과의 현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본질이죠. 그렇죠.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의사수 늘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오케이. 의사수를 늘리는 대신 협상을 통해서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 년 동안 의사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의료수과 현실화를 따내면 되잖아. 이게 협상이죠. 무조건 무릎 꿇고 내 앞에 무릎 꿇고 들어와라 라는 식의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전인데 반전인 게 전국의 협의회가 김기태 변호사를 장변호사로 모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의협에서 의료수과를 전면적으로 꺼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청일평언과 이야기대로 만일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정부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을 지금보다 더 많이 지어야 된다. 공공의료기관을 많이 지은 상태에서 그러면 거기에 누가 가겠느냐. 만약에 공공의료기관을 늘리자고 해도 의사들은 반대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을 많이 지어서 아까 기피가들 많이 만들고 지역에다가.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의사들을 거기에다가 투입하는 이런 것도 충분히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얘기 자체가 안 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네요. 그래서 정부는 정책을 딱 굵은 정책을 내놓고 그다음에 이해단사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 정책을 얼마나 잘 국민들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정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 이런 전술적인 부분, 방법적인 부분을 상의하는 거지 정부가 세운 정책에 대해서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나 복귀하지 않겠다는 이런 식의 협상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인류를 찾아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심지어 두세 가지가 한 번에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트윈데믹이라고. 그러면 의료 공백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가뜩이나 부족한 의료진 숫자, 앞으로 더 필요하게 될 게 뻔하거든요. 안 부족하대요, 의사분들은. 안 부족하답니다. 안 부족하다니까. 간호사분들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청와대 1인 시위했어요. 우리 부족하다고 많이 뽑아달라고. 이게 간호사분들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게 의사협회는 반대했지만 병원협회는 초기에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의사는 안 부족하다고 하는데 병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정부를 빼고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시장 안에서. 병원 건물 뻔히 아는데 의사가 부족해요 그러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의사분들은 의사 수는 안 부족하다. 그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병원과 의사의 이야기가 맞아야 정합성이 있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세울 텐데 이게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사부 노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새우 말씀 여기까지 듣고 동그랑 땡칠사님께서 3313번 버스에서 뉴스 정변성부 잘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잠실의 3313번 버스 기사님, 뉴스 정변성부 틀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우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